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펀드를 운용하는 세상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금융기술회사, 다시 말해 핀테크 업체들이 로봇으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핀테크 시장 중에서도 로봇이 자산을 운용하는 이른바 로봇어드바이저 시장 형성에 중요한 변곡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봇어드바이저가 무엇이고 이 시장의 출현으로 우리의 금융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의 로봇어드바이저 업체인 파운트의 김영빈 대표와 이병관 보도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 로봇어드바이저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로봇과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합성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부자들은 PB분들에게서 자산관리를 받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대중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PB 서비스를 로봇어드바이저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잠깐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로봇어드바이저 시장은 2016년에 저희가 관련법이 되면서 시작은 됐는데요. 왜 우리가 올해 지금 이 시간에 로봇어드바이저 시장을 조목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은 이제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을 통해서 판매가 됐었는데 이제 좀 됐다 다시 얘기했지만 자본시장형 개정안이 올 초에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오늘 모신 파운드 김용민 대표 같은 분들이 로봇어드바이저 업체들이 직접 고객들을 사이버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로봇어드바이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로봇어드바이저에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김 대표님 로스쿨을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변호사가 되려고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로봇어드바이저 업계에 오시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로스쿨을 마치고 나서 BCG라는 외국의 컨설팅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이런 거대한 금융회사의 물결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거대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한국에서도 다가오겠구나. 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하였고 무엇보다 이제 큰 시장 기회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의 자산관리라는 건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금리, 저출산의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이러한 금융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좀 가지고 창업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취재 과정에서 우리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 업체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투자를 하셨다고요? 아, 네. 저희 최초 엔젤 투자자가 짐 로저스였고요. 아, 네. 그럼 지분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아, 네. 뭐 이제 엔젤 투자이기 때문에 지분이 많으시진 않지만 또 현재로도 고문 역할을 맡아주고 계시고요. 회사에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최근에도 뭐 이렇게 메일 보내주시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하게 갖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 파운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개정 이전에는 규제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 고객들을 상대로 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사실 저희가 창업 이후에 B2B 위주로 현재 우리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봇아드바이저 서비스는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냥 흥국생명 같은 곳에서 보험사에서도 변액보험의 관리를 또 저희 회사와 함께 협업해서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자산운용사들, 또 증권사, 또 은행 이런 금융기관들과 협업해서 여태까지는 고객들에게 우회적으로 로봇아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영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출시하게 되면 직접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현재 출시한 서비스는 비대면 자문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느 정도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투자에 있어서 저희 자문을 받고 실행하는 서비스는 이미 출시를 하였고요. 이번에 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객의 비대면 이름이 가능한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로봇아드바이저 업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인공지능이 투자를 아주 잘한다 이전에 중장기 투자에서 고객의 자산관리 비용을 아껴준다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농산물 직배송 같은 개념이에요. 어제까지 저희 많은 금융 소비자들은 판매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요. 이제 비싼 운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판매수를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리고 운영 수수료는 절반 이하로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연금과 같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이런 장기 상품에서는 1%의 비용 2%의 비용을 아끼게 되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심지어 2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아드바이저 서비스에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이제까지 자산관리 소외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한 서비스가 올해 이제 연말에 저희는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로봇아드바이저가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럼 그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로봇아드바이저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미 현재 5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고요. 2030년에 이르게 되면 절반 정도 1경이 넘는 자산들이 로봇아드바이저에 운영될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 기관들이 좀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저는 거대한 흐름이라서 아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의 기대 또한 작년에 시장이 많이 어렵고 하락장에서도 불구하고 로봇아드바이저 시장은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금융을 취재한 경험이 일성기사실에 있는데요. 이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걸 제가 정확히 어떤 거대한 금융의 물결이 변화가 있다는 게 지금까지는 은행증권보험사들이 사실은 판매 유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인데 자산운용사들이 은행보험증권을 통해서 팔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은행증권보험들은 소비자 입장보다는 판매 수수료, 수수료를 더 챙기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은행들은 이건 내부 관계자의 고백인데 1년마다 펀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라는 게 어떻게 인생 자산을 100년 설계를 해야 되는데 펀드를 바꾸면 왜? 펀드 수수료를 또 챙기기 위해서. 또 펀드를 권유하고 바꾸기를 권유하고 1년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면 양질의 과일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로봇자산어드바이저 시장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파운트, 김영빈, 파운트 같은 업체들이 직접 소비자와 사이버 공간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양질의 가격을, 양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처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이 또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업체들 중에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것도 있다고요? 네. 올해가 저는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의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10배, 20배씩 본인의 자산을 불려줄 것 같은 것을 찾게 되고 그러한 말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히 인공지능이 척척박사처럼 주식을 찍어줘서 고수익을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로봇 어드바이저 기술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 자산 배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서 고객이 꾸준하게 성과를 내는 부분. 대략 타깃 수익률은 4에서 한 10% 사이입니다. 이걸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관리를 받으면 심지어 7%씩 10년이면 2배가 되거든요. 20년이면 4배, 그리고 30년이면 8배입니다. 그래서 장기 수익으로 보면 굉장히 탄탄하고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이 기술인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인공지능이 고수익을 보장합니다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60% 수익을 보장합니다라고 하고 고객들이 거기에 현역돼서 굉장히 비싼 가입비를 내요. 몇백만 원씩 하는 비용들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있는 이런 로봇 어드바이저 산업과는 한국에서 이런 행태는 좀 거리감이 있는 일들이고요. 저희 또한 사실 고객들한테는 더 낮은 비용으로 또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저희는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몇몇 업체들은 고객을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종목을 톡 쪄 60% 수익을 갑자기 몇 달 안에 낼 수 있다. 이런 업체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아직도 횡행하고 있고 사실 그런 업체들이 또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긴 한데요. 아주 단적으로 짐 로저스가 제가 이런 업을 한다고 할 때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은 알고리즘이 있으면 은행이 돈 빌려서 네가 투자를 해야지 왜 이걸 사업을 만드니?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우리가 하려는 건 당신이 늘 말하는 글로벌 투자,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 플랫폼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하니까 수긍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단적으로 만약에 정말 그렇게 고수익을 찍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면 고유 자산을 운영하는 게 사실 맞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기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떤 종목을 찍을 수는 없고 시장을 따라가는 시장 지수, 시장을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라는 시장이라는 거는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패시브 펀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종목을 찍지 않고 그 나라의 금리, 어떤 경상수지, 실업률 그런 거를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말해서 과학적, 합리적으로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 그것이 바로 로봇 어드바이저의 인간 펀드밀에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영역이라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고요. 사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나오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개별 기업보다는 국가 단위가 훨씬 많겠죠. 국가 단위 매크로 지표들은 정말 무수하게 많은 지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분석할 수 있는 결과들이 또 신뢰감 있는 결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어드바이저는 이런 패시브 펀드들의 시장과 성장을 같이 하고요. 지수형 상품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한 국가도 아닌 여러 개의 국가들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로봇 어드바이저 기술이고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한 꾸준한 성장이 이 성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좀 관련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인덱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시장 지수나 국가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패시브 펀드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 개별 종목이 굉장히 급변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기술만 하는데 어떤 종목이 얼마나 잘 나갈지 정말 규제라든지 시장 환경이라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가나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로봇 어드바이저에 아주 적합한 그런 시장이라고. 그런데 그런 인덱스 펀드 실제로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5년간 수익률을 봤는데 주로 사람이 하는 그런 액티브 주식,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가 우리 국내 자료인데 5년 기준을 보니까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은 9.71%, 5년 수익률은 9.71인데 이런 인덱스,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는 16.52%로 2배 이상 같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 원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붙이는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국장께서 올해가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 원년이라고 방금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파운트 기업의 올해 계획과 비전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저희는 다른 금융기관 협업에서 고객이 저희와 계약한 기준으로는 1,400억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1위입니다. 향후 저희는 금융기관들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노력의 방법 중에서는 현재 고객들은 사실 금융정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차단이 되세요. 특히 자산이 적은 분들은요. 저희는 고객들에게 단지 투자뿐만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습관을 길러주고 그리고 절세 그리고 향후에는 종합자산관리 측면에서 보험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의 나의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로 저희는 진화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 회사의 미션이고 비전은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인공지능 모바일 PB 서비스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향후 계획입니다. 네, 로브어드바이저 시장 전망에 대해서 파운트의 김영빈 대표와 이병관 보도국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